이준으로는 뭐 드레이븐 아니면 바루스 이런 쪽이긴 한데 사실 그런 챔피언들보다는 제리가 조금 더 좋은 이유는 제리는 조금 더 편한 상황에서 딜각을 좀 잘 잡을 수 있다는 점점이 있거든요. 일나 조심스럽게 딜을 당이나 만지작거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건 진짜 선택의 문제 같아요.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. KT의 생각은? 급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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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해요. 어 잠깐만 어떻게 된 거죠? 지금 표정이 랜덤식인가요? 아 비싼 거예요 비싼 그러면 그래도 서포터로 갈 수 있습니다. 그나마 그나마 마치 제가 유경험자로서 예